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우리 코치님들께서 그 보도람들도 또 바로 시합을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과 또 다른 양국에 이런 많은 레전드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의 92점 바로 셀러나 여자 개인, 단체 이가람, 컴퓨터리스트, 윤재윤재, 조윤정. 그러는 식품의 명물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일단 양궁을 잘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윤정 우리 코치님들 볼 때 투하근 나탈라닉 같은 선수 한 명만 좀 스택해 주세요. 좀 한번 쭉 보세요. 양궁 관상이 무조일 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궁 관상이 무조일 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과하죠? 이러시면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저렇게 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리고 죽을 하기 위해서 섭외 된 사람이에요. 잘하는 거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정에 와서 너는 이런 걸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치님, 오늘 그러면 이제.